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11살과 14살 소년 두 명이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. 경찰이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학교 서쪽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총기 난사당한 미니밴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두 소년이 중상을 입고 있었습니다. 14살 소년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11살 소년도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. 경찰은 그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용의자들과 접촉하게 되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.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이 유니온시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 전했습니다.